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4개째 유튜브를 올리게 되네요. 그럴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구판. 이게 열렸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느 독자가 여러 곳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진에 보면 지금 제가 썸네일에 올려놨지만 이게 작년 12월 31일 오후 8시쯤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이라고 있죠. 그 자락의 한 국당에서 유명 무속인 10여 명이 참가한 대형 제사가 있었다. 그런데 썸네일 곡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이 제사의 이름은 코로나 극복 및 국태민한 기원제, 이재명의 국민과 함께 대선 승리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고서 있었는데 순서가 대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굿 순서는 모릅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천지신명 추건굿, 용신천왕굿, 불사굿, 신왕굿, 당산굿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한 여성 무속인이 그네 위에 작두를 올려놓고 춤을 추는 그네 작두굿 이런 행사도 열렸다고 하고요. 이걸 누가 주체했느냐? 보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4050위원회 종교본부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윤기순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장. 그런데 이 사람은 1월 4일 날 민주당 선대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임명되기 며칠 전입니다. 이 사람이 경북무속인협회장인 장태문 법사라는 사람하고 공동주체를 했다. 그런데 이 장태문 법사라는 사람이 기자하고 통화를 했더군요. 윤회장하고 함께 준비한 행사다. 원래는 나라의 평안을 위한 제사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3명이 행사 내용을 바꾸자고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계획서를 입수해서 봤더니 소 2마리, 돼지 15마리가 죄물로 올려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실제 사진에 보면 재단에 통째로 삶은 소 1마리, 돼지 7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줄여서 한 것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죠. 그런데 후보 선거 캠프 측이 언론에 대해서 해명한 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선대위에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면 이 후보와는 무관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이 후보와 무관한 일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선대위에 임명하기 며칠 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굿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 측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상황에서 보면 또 거기서 또 뭔가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 굿이라는 게 이 정도 굿이면 거의 몇 천만 원 내지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1억 원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소 2마리에 돼지 15마리 이걸 원래대로 다 했다면 거의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굿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공연이 해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장태문 법사라는 사람이 기자하고 통화해서 원래 딴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3명이 내용을 바꾸자고 했다 하면 이 무속인 3명이 이재명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맺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우측과 이리저리 또는 김혜경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에 무속 등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또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괴롭혔습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위한 굿 이게 드러난 거 없습니다. 충주에서 이뤄졌던 무슨 수륙대제인가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연등이 걸렸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등도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충주시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그거는 충주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그냥 연등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 연등, 충주시장 연등, 그 다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등 이렇게 걸린 거 하고 이거는 개인이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3명이 행사 내용을 바꾸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꿔놓고 이재명 당선 기원까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굿판을 벌렸다. 이런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보고 구신이니 주술이니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이 지프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뭐 쿡쿡 하는 거 있죠. 그거 뭐 장희빈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그것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연관이 있는 사람. 선대위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했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이거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전형적인 사례. 아니 어떻게 굿판도 내려놨 분이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라는 논평. 이건 뭐 더 이상 논평의 가치도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주술, 굿 뭐 이런 걸 덮어 씌워서 공격을 했다. 이게 여실히 사진으로 증거로서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투표하시고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에 유권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